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. 자세가 예쁜 게 제일 중요한 거라 응.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땡겨도 될 거 같은데? 아니면 내가 일어나야 될 거 같은데? 앉아있는 상태로? 좀 땡겨봐. 이렇게 하는 거 좀. 근데 좀 약간 반대잖아. 원래는 여자가 좀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낮은 눈치일 때.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 땡기는 건 그냥 한 번에 확 오는 거고. 올라가시면은 한텀이 있는 거죠. 그렇지.